아아, 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삼아열렬입니다. 정재환 교수님 저 제7판 신혼법 입문 301페이지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에 보겠습니다. 삼아열렬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 기본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기 위해서 그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이 충실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2.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유형 기본권에 대한 침해는 여러 분류기준에 따라 그 유형이 나눠질 수 있다. 2.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침해와 사인에 의한 침해로 동그라미 2. 공권력의 종류별로 입법권에 의한 침해, 행정권에 의한 침해, 사법권에 의한 침해 등으로 3. 치매의 성격에 따라 적극적 침해와 소극적 침해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구제 방법으로는 위 각 침해의 유형별로 여러 방법들이 있다. 3. 사법적 구제 방법과 비사법적 구제 방법 내지 준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나눠 수도 있고 4. 또 시기적으로 사후적 구제와 사전적 예방적 구제로 나눠 수도 있다. 4.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5.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는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법률을 5. 적극적으로 제정한 경우 6.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있어야 할 법률을 제정하지 않거나 307페이지 6. 불충분한 입법을 한 경우가 있다. 7. 적극적 입법에 의한 침해 7. 국회가 어떠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그 구제 방법으로는 사법적 구제 방법 청원제도 선거등이 있다. 동그라미 일반에 사법적 구제 방법 기역의 위헌법률 심판 미인의 위헌 소원 심판 디귿 이른바 법률 소원 심판 더 넣을 수 있다. 1. 법원은 위헌법률 심판권은 없고 위헌 제정권을 가지는데 그 제정권을 통하여 구제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2번의 청원제도 위헌인 범위를 폐지하거나 개정해 줄 것을 국민은 청원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의 참정권 행사 위헌인 범위를 제정하는데 참여한 국회의원은 에 대한 차기 선거에서의 심판도 통제 방법이 될 것이다. 2번의 소극적 심의 입법 부작위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범위를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률이 없는 상태인 입법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 우리 환자 판례에 따르면 입법 부작위에는 전혀 입법이 없는 진정 입법 부작위와 입법이 있긴 하나 불안정, 부중문한, 부진정 입법 부작위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입법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부작위에 대해서는 남과 같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남과 같은 국제 방법을 광고할 수 있다. STEVE 동그란 위반의 서법적 구제 방법 헌재에 의한 기역 진정입법 부작위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니은 부진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불완전하긴 하나 법률이 일부 존재하긴 하므로 그 존재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심판 위헌소원심판 법령소원심판을 할 수 있다 동그란 위반의 청원제도 부작위인 상태에서 입법으로 나아가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도 부작위는 할 수 있다 308번의 3번의 사전적 예방적 방법 동그란 위반의 법률안에 대한 공시형의 입법여고 등으로 입법중 실화를 기하여 기본권 침해적 법률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동그란 위반의 법률안 제2호권 국회에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가진 입법을 유발한 뒤에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이 법률안 제2호권 행사하여 이를 억제하는 것이다 동그란 3번의 입법에 대한 청원도 사전 예방법이 될 수 있다 동그란 3번의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번의 적극적 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 행정청에 의한 적극적 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의 경우에는 동그란 1번의 사법적 구제 방법으로 4번의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 조사나 상급기관에 의한 감사등도 넓게 구제 기능을 할 수 있다 5번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건의위원회 등 특별한 기구에 의한 구제도 있다 2번의 소극적 행정작용으로 인한 침해 행정청의 작용이 없는 행정부작용으로 인한 침해의 경우에는 동그란 1번의 사법적 구제로서 기업 법원 행정소서 2번의 헌법재판소 행정부작용에 대한 헌법수원 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동그란 2번의 청원 민원을 통하여 행정작용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3번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위원회 등에 의한 구제도 동그란 4번의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 상급기관의 감사등도 구제 기능을 할 수 있다 309번의 사전적 예방적 방법 사전적 예방적 방법으로는 적법 설정원칙을 구현하는 행정절차 제도를 들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과 같은 물리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인 청문절차를 고치도록 하는 것이 비계이다 행정절차법은 청문제도 외에도 처벌의 사전통지, 공청회, 행정사기법 예고, 행정예고, 유입부기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로마자 4번에 서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법원은 기본권 보장을 본래의 의무로 하는 기관이기에 기본권 침해가 매우 드밀긴 하나 사실판단 해석의 오류가 있거나 법령 해석을 그리치시거나 위원은 법령을 처방하는 경우 그리고 재판에 지체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 기본권 구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 구제방법을 보면 동그라미 번의 심급제하에서 상급심에 의한 시정기회를 가시도록 하는 상소제도 재심제도, 비상상고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는 국가대상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원 재판에 대한 법성은 부정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자신이 의원으로 결정한 법령을 처방한 것으로 국문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송이 대상이 된다고 한다 동그라미 번의 재판 외에 법원의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헌법소송이 가능하다 현재는 사법 입법 적용의 결과인 대법원 규칙에 대한 헌법소송을 인정한다 동그라미 3번의 형사재판의 경우 형사보상지도에 대통령의 사망권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대통령의 사망권은 그 남용이 비판되고 있다 임합자 5번의 사인에 대한 침해와 구제 사인도 다른 사인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명의와 인격을 무시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가하거나 재단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을 둘 수 있다 앞서 기본권 효력에서 본 대로 기본권 사인들 간에도 기본권의 효력 310페이지이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에 고소, 고발, 형사재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고발을 검찰에 하여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가 일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구제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재판, 손해배당의 청구 청구권이나 인격권 등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민서성을 제기하여 권력 회복을 받을 수 있고 기본권 침해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4번에 사인에 의한 차별 행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조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권 침해를 당한 사이에 스스로 구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자력구제에 대해서는 후출한다 로만자 6번 국가인권 기구에 의한 구제 1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양가로 1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의 국가기관에 의한 전형적인 사법적 기본권 보장 외에 인권보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인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그 구제를 담당하는 직접적인 경우는 기본권 침해자의 진정을 받아 인권침해, 차별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향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이다 따라서 기본권 구제에 대해 살펴보는 여기서도 주로 그것에 대해 해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외에 인권에 대한 법령, 제도와의 조사의 연구, 권고 등의 다른 권한들도 가진다 양가로 1번에 인권침해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방가로 1번에 조사 대상 통합 1번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추후중등교육법 제2조 311페이지 고등교육법 제2조,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합교, 공직자율리법 제3조의 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국음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22조까지 규정해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하는 경우 또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처벌행위를 당한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의 입법,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진정 대상이 아니다 방가로 2번 진정인 진정은 인권침해나 처벌행위를 당한 사람은 못 알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진정할 수 있다 시설수용자의 진정본도 보장된다 방가로 3번에 직권조사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방가로 4번의 조사 방법 위원회는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수사 제출료구, 관련 자료 등의 제출료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등의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요구도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 5번에 진정에 대한 처리 위원회는 진정에 대해 각하 수사기관의 인성,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개시, 의뢰 요청, 기각, 합의의 권고, 조정, 구제조치 등의 권고, 고발 및 징계 권고, 피해달려한 법률 구조 요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처리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 6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지번권이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가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구조치의원의 처리, 그 당시 행정심판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회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대도를 개단하고 국회의 발생을 예방하여 국회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식 및 사회 풍도의 효율에 312페이지, 이반세함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의 일종인 원보지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전형적인 기본권 보장기관인 헌법재판소, 법안, 검찰 등을 수행하는 기능 외에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공백을 매우기 위한 기능을 시작한다는 데에 있다 3번의 민주화 회복, 진상 규모을 위한 논의 과거의 민주화 회복에 희생을 진상으로 규정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여러 위원회들이 기본권의 부재를 위한 특별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옵투하였다 5번차 7번, 비상적 부재방법, 예외적 부재방법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비상적 부재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들 수 있다 2번의 정당방위 등 자력구제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회는 원칙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통상적 방법에 따라 구제를 받아야 하나 일급한 상황에서 자력으로 기본권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문지 된다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나 긴급비난, 자고행위 등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인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저항권, 실정법에 의한 구제 방법을 강구하여도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저항권이 국민에게 인정되다 저항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보았다 313페이지 로마트 8번의 법률구조제도 법률지식이 없어서 자신의 기본권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재력이 없는 경우에 이를 도와주는 제도를 법률구조제도로 한다 이를 위해 법률없어 법률구조법이 있고 이 법에 대해 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어 법률구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공연을 꼭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까지 연설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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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